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오동료입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불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오시느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실제 그렇게 세게 불고 있나요? 아니, 근처에 상가에 사람이 아예 없고 백화점 앞에는 파리도 안 날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세계 강남점 앞이요.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21세기가 창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항공모함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보죠. 지겹 자르세요? 전 들어갈수록 재미있는데요.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정말로 떠다니는 섬답게 오늘은 우리가 항공모함이 싣고 다니는 함재기 빵으로 말하면 안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본 박사님답게 일본 말을 쓰시는군요. 안고. 안고는 일본말인가요? 우리가 통상 일본말을 알고 있죠. 안고. 아, 파소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말은 써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공모함을 7만 톤급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실을 수 있는 함재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상 현재 전투기, 전투기는 F-35, B로 정해져 있고 다만 대수를 전체 최초 획득 대수에 맞춰서 도입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항공모함에다가 몇 대를 얹을 것인가 그거는 또 별도의 얘기죠. 발주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거기에서 일부러 나눠서 훈련하는 조종사 용으로 지상 부대, 지상 기지에 남겨놓고 그러면서 실제 들어가는, 배속 들어가는 그런 숫자는 조정이 있을 거예요. F-35, B는 우리가 지금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데 우리 독자들의 의견은 F-35, B가 아니고 C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해군용 버전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20년 넘게 소위 저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이게 F-35의 전에 사업 명칭이었죠. 최초의 물론 자스트라고 했다가 JSF로 바꿨는데 최초의 이름 나온 게 1993년에서 4년도 초예요. 상당히 오래됐죠. 20, 20, 20, 20년 더 됐는데 이미 그때 방향을 A형, 공군형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C형, 캐터펄트 사출방식의 대상국을 사실 미국이 사실상 안 보고 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해야 되겠다, 너희가 도입하라 말하라 그런 상태로 시작된 상황은 아니고 물론 퀸 엘리자베스 급에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출방식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그걸 다시 한번 옛날 아크로얄 1978년도에 퇴역한 팬텀 전투기로 운영했던 글씨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그 효용성은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가 함정을 퀸 엘리자베스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위 전자기 사출 이모리라는 거 그게 개발이 완료 안 되고 서로 얽혀서 스케줄, 일정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서 중단했죠. 프린스 오브 웨일스 2번함, 거기에는 F-35C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장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독자인류의 전통적인 항공함에서 사출되는 함재 전투기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저희 우리 밀리터리 분야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KF-X 사업을 하고 있는데 KF-X의 버전으로 우리가 함재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마침 인도, 인도의 떼자스라는 경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 F-A-50하고 좀 비슷한 극이 성능이 좀 동급이군요 하여튼 규모, 항공계 규모, 클래스가 F-A-50하고 비슷한데 인도가 공군형을 개발 끝난 다음에 함재기형도 원래 계획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최근에 자국 항공함에서 뜨고 내리는 미착함 성공적으로 일단 승시를 했고 이 정도로 자국산 함재로 되기로 됐습니다. 물론 러시아제 미그19K를 운영도 하면서 일단 당장 현재 운영하는 것은 러시아제 전투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미국이나 미국의 슈퍼넷이나 프랑스의 라팔 해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57대를 도입하고 일종의 차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그19K가 워낙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함재 전투기는 러시아도 없어요. K형이에요. K형. 함상에서 뜨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산 거기에 혼재해서 일종의 공격기 개념으로 경공격기 개념으로 떼져 쓰라는 자국산 함재기를 같이 혼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 단계로. 아주 어렵게 인도가 개발을 했군요. 인도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에 두 척의 항공모함을 이제 한 척이 지금 가동 중이고. 한 척은 지금 가동 중이고. 러시아에서 사온 고르시코프 함을 개조한 이름이 어려운데 비크라마티티아 함이 있습니다. 개조라기보다는 좀 현대화 시킨 거죠. 기본 설계를 뜯고 친 게 아니고 다 손을 보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손을 본 거고 두 번째 항공모함이 좀 개조 개념에 들어가죠. 비크란트죠. 비크란트라는 건데. 그게 이제 개조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2020년도에 취역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크란트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인도가 좀 무기체계 개발 완료가 되게. 덧입니까. 그 핵 잠수함도 그랬죠. 어쨌든 지금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성능이 입증된 건 아무것도 없죠. 네. 우리 과거에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님이 국회 국정감사장입니까. FA-50을 우리가 함재기로 싣는 방안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실한 의견을 내셨었는데요. 2007년 8년 아마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북산 전투기에 대한 어떤 좀 붕 그런 측면에서 말씀 아이디어를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웃음거리가 됐죠. 이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발도 짧은 거. 항속구름도 짧은 거는 뭐 우리가 한국만도 없는데. 그걸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는데 결국 인도는. 네. 인도를 상당히 우습게 그러면서 봤는데. 그 경험이 있어서. 함재기 운영 경험이 오래돼서든지. 일단 이번에 최근에 보여준 동영상들이 지금 떠 있는데. 네. 뭐 볼만 해요. 그냥 그럭저럭 하는구나. 그러니까 떼자스를 한 거 보면 우리도 fa50을 모실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좀 늦었고. 네. 그래서 이제 kfx를 kfx를 한번 좀 손을 대지 않을까. 네. 급이 훨씬 높은. 네. 좀 더 중간급 미디엄 전투기인 kfx를 거기서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소요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kfx를 만약에 함재기로 싣는다고 그러면 공군용인데. 그 해상에서 함재기로 운용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뭐 간단히 우리 고신문 덕자님들 보시기에 수리원 헬기. 수리원 헬기. 네. 삼삼 운용 생각을 안 했다가. 지금 이제 해병대의 마린원. 네. 그게 나왔고. 또 다른 계열 회기들이 나올 예정인데. 해상에서 운용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과정. 뭐 염분 처리라든지 뭐 어레스틴 후크를 이제 설치해야 된다든지. 자잘구레한 어떤 자잘한 어떤 여러 가지 개조 소요가 추가 장착 소요가 있겠죠. 그거를 뭐 전문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일반적인 얘기도 아니고. 네. 좀 그렇습니다. 정말 바닷물 해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공군 전투기나 뭐 육군 저기 헬기가 해안가에서 뭐 훈련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공군 전투기가 스크램벌벌에서 뭐 독도 상관까지 갔다 오면 다 시선하는 작업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뭐 다른 항공들도 일단 바다 쪽으로만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린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세척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식이 그만큼 심한가 보더라고요. 한번 해수나 이런 바다 쪽으로 갈 때 작전 한번 훈련을 하거나 하면은. 네. 그리고 또 또 하나 장착해야 되는 게 어레스팅 후크. 네. 지금. 착함을 할 때 쇠사슬을 거는 골이죠. 딱 거는 거. 떼자스가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아 그 동영상 보니까. 아니 뭐 예전같이. 성공했군요. 예전같이 인도라고 해서 뭐 이렇게 비웃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발전했어요. 그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개발 잘하네. 나름대로 뭐 자기들 목적을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예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해군은 제6항공전단. 전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 크게 키워가지고 사령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얘기가 아니라 중기계. 중기계 들어가 있군요. 들어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예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말이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2013년도에 항공전단 사령관이었던 우리 심재혁 제동님하고 우리가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분 때 이제 처음 본격화된 계획인데. 네. 다시 현재 2020년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음. 그때는 좀 대단하게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유튜브 시리즈 하지마는 항공모함. 항공모함을 이제 건조하겠다. 네. 기본결정하고. 우리도 F3COP를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그 당시에 7년 전에. 그게 멀리만 느껴지고 꿈같은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현실화되어 가는 거죠. 접근이 이제 높아지니까. 접근도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네. 그 당시에 6항공전단의 어떤 항공기 획득. 네. 해군항공사령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종들이 그렇게 뭐. 오. 대단치가 않은. 네. 그 당시에 상당히 대단해 보였어요. 2013년도는. 와 우리도 이렇게 많이. 여러 종류. 네. 하는구나. 네. 근데 뭐 보니까. 지금 보니까. F-35B가 이제 실릴 것 같고. 그 다음에 F-35C는 뭐 아까.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지금 대잠 헬기들이 좀 질릴 것 같죠. 와일드캣 같은 거. 그 다음에. 배속이 들어오죠. 배속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P-3. C. 그 다음에. P-1. 아. P-1은 저기. 일본 거고. 아. P-1이 아니고. P-8입니다. 아. 제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이거. 포세이돈. 네. 포세이돈. 그게 이제 현재 영국제가 있어요. 이제 새로 나온 그 AW101의 헬기라는 대형 헬기에 장착하는 그 레이더를. 영국제. 영국제 레이더. 영국제 레이더. 영국 이태리제죠. 레이더를 장착하는 AW101 조기험보 헬기. 아. 그것을 도입할 수 밖에 없죠. 그건 아직까지 사업 시작 공고가 안 났습니다. 검토는 어떤 자료를 받는다든지. 네. 해당 영국의 업체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뭐 관계자들. 소위 방사청이나 와서 브리핑을 해주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13년도 부터였습니다. 그것도 좀 오래됐어요.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우리 해군 발전 그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업체들이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해왔죠. 지금까지도. 저희가 2013년도에 옆에 있는 안승범 편집장과 같이 제주도 6.15 전대. 6.15 대대. 아. 6.15 대대에서. P3C를 타고. CK. P3CK를 타고. 개량한 거죠. 개량했는데. 네. 개량했다고 하시죠. 개량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FLL 비행한계선. MLL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죠. 미사일 날아오는 걸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선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남단의 2호도까지 돌아가지고. 우리 해양과학기지까지 돌아가지고. 제주도에 착륙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800km를 5시간에 걸쳐서 비행을 했는데. 저고도 비행.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회피기동.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행장에 내리니까 어찌랬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우리 6.15 대대. 제6항공전단에 근무하시는 우리 요원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와서 개인적으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돼서. 그래요? 네. 그 앞에서 기념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전에 개인적으로 P3C. 도시락을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놓고. P3C를 탈 때는 전반적으로 여객기. 터보 프로필러 여객기를 탄기로 했는데. 같이 우리 오 기자님과 탔던 CK형. 그 기억은 도시락부터 기내 지저분한.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중고기를 개조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억이 냄새도 놓고. 여객기 같지는 않죠 물론. 그 실상을 최근에. 개조업체가 카이였어요. 네. 거기 후일담을 보니까.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비어로. 학을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내부가. 거의 그.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하추장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한국의 상태가. 미국에서 가져왔을 때. 중국이니까. 68년도 산인가. 또 오래된 한국인데. 2022년부터 들어오는데. 여섯 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거는 깨끗하고 좋고. 아주 첨단 항공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해군의 지휘부. 관련. 직접 관련된 지휘부에서. 좀 자주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워낙 좋아서. 보인 게. 네. 네. P3CK.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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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